네, 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멘 후티방군에 억류된 한국인 선은 2명, 풀려났다고 안전하다는 소식이 지금 일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네. 무사 귀환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첫 번째 소식은 혹시 빵셔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죠. 학교의 일진들이. 네. 여린 학생 시켜서 빵 사오를 시키고, 괴롭히고. 100원 주고, 1000원짜리 빵 사오라고 그러고. 잘하신다. 아니, 그런데 학교 경험에서 나온 듯한 얘기. 일진이라는 전문용어를 쓰시는 거 봐서 보통은 이렇게 진행자분들은 힘센 학생들이 약한 학생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진이라는 전문용어가. 저 몸은 생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네,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제 이 빵셔틀이 국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국가 중에. 진짜로요? 힘없는 피강기관 직원에게 빵셔틀을 시켰다. 어제 인터넷 신문 위키트리가 보도한 내용인데, 위키트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에 새만근개발청과 새만근개발공사의 국정감사가 군산에서 열렸어요. 국감이 끝난 오후 한 3시 30분쯤에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을 태운 노란색 버스가 군산의 한 휴게소에 멈춰 서 있었다고 합니다. 멈춰서 계속 버스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략 한 22분 정도가 지나자 새만근개발공사 직원들을 태운 카니발 승합차 두 대가 급하게 노란색 버스 앞으로 다가왔다고 그러고, 차에서 직원들이 내려서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담겨있던 노란색 종이봉투 70개를 국회의원들과 보좌신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버스로 옮겨줬다고 해요. 그 봉투에 뭐가 들어있었는데요? 군산에서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군산에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빵 10개, 2만 원치가 각각 담겨있었답니다. 진짜로 빵이 들어있었네요? 그러니까 140만 원. 아니, 잠깐만, 저는 국회의원들이 빵셔틀을 했다고 해서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빵셔틀을 시켰다는 겁니까? 진짜 빵셔틀을. 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감기관 중에. 아니,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이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잘 보이려고 자기들이 그냥 빵을 제공을 한 겁니까? 국회의원이 시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새만근개발청 직원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이걸 잘 보이려고 만약에 새만근개발청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빵을 줬다 그러면 규명한 법 위반입니다. 아, 그렇게 되네? 국정감사기관 중에는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식사도 제공 못해요. 오, 근무제고 또 걸리네요?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사준 건지 사서 준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근개발청 직원이 위키트리와 인터뷰한 걸 보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 한 분이 자신들에게 국감 때문에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빵 좀 사와요. 라고 신분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빵을 사서 나눠드렸다. 대놓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 사오라고 했던 그 빵집이 평균 한두 시간은 줄 서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요? 저도 어디, 그러니까 상표는 얘기하면 안 되고, 저도 가봐서 알아요. 쉽게 빵을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근개발청 직원들도 가서 기다렸다가 빵을 사서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은 또 국감 끝나고 가니까.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그런데 그걸 휴게소에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빵 살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국감이 끝난 거예요. 국감이 끝났는데 이걸 빵을 못 받았으니까 휴게소에서 우리 기다릴 테니까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과 SNS에는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야, 빵집 가서 줄 서서 빵 사오고, 또 그 빵 들고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오라고 하다니, 진정한 빵 셔틀이다, 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직역 그 자체네요. 진짜 빵 셔틀이죠. 셔틀로 오고, 그런 것 같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집 빵 사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일진들이다. 아니, 그런데 빵 셔틀을 시킨 의원이 누구인지는 실명이 공개 안 됐어요? 실명 공개는 아직 안 됐는데, 일단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토 의원들 명단이 인터넷에 다 올라왔어요. 네티즌 수사대가 밝혀네요. 그렇죠. 네티즌 수사대가 조만간 밝혀낼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까지는 제가 조사 안 했습니다. 조만간 2보가 나오겠네요. 그렇게만 정리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뉴스는 준비한 오디오 코스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물음표는 유시민 출연료는 수천만 원입니다. 어디를 출연하길래 저렇게 출연료가 많죠? 유의사장이 KBS와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방송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 출연할 때 받는 출연료는 아니고요. 관련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로 패키지 방식으로 출연하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액수가 정확히 취재가 된 겁니까? 네, 취재는 했는데 정확하게 액수를 공개하기는 조금... 사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은 넘습니까? 네, 그건 넘습니다. 자꾸 이거 어느 방송 같은데요? TV조선 방송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TV조선 저녁뉴스인데요. 서주민 TV조선 정치부 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근데 이게 오보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보라고요? 네, 취재가 정확히 된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기자가 취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방송 내내 단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지금 보면 구체적인 액수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는데 파악을 했다고 그러고 5천만 원은 넘습니다. 이런 얘기는 파악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뉴스가 나간 다음 날 오후에 KBS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KBS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과 출연료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고 TV조선이 우리 제작진에게 확인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 명백한 오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KBS도 모르겠대요. 그래요? TV조선의 정치부 기자, 서주민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KBS는 이걸 TV조선에 정정 보도해달라. 그리고 또 TV조선에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중앙일보가 이걸 받아서 크게 썼거든요. 중앙일보도 정정 보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정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어제 오히려 TV조선은 지금 이걸 정정 보도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좀 키우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에 박태출 의원이 지금 한몫해주고 있는데 박태출 의원이 KBS 반박 보도 자료가 나오니까 바로 반박 성명을 내버려요. 한 해 분 녹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안 썼다는 건 핑계다. 그렇다면 구두 계약은 마쳤다는 얘기인가. 구두 계약 했을 것 같다. 수천만 원 준 거 아니냐. 과외도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TV조선 주장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자 TV조선이 이런 박태출 의원의 발언을 앞서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KBS와 TV조선 간의 진실겜 양상으로 지금 흘러갈 분위기인데요. 참고로 박태출 의원도 신문기자 출신이고요.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사실인가요? 일단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상.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 시선집중.